이제 3등운동 2번째 데드리프트를 해볼건데 포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데드리프트 자세한번 보자 어 예 네 자 3개만 네 포이야 네 너 이제 운동이 쉬워보이지? 저도 이제 10년 넘게 흘러줘 아니 10년? 포이야 차렷 열정이셔 차렷 열정이셔 열정이셔 센터 분위기가 왜이래 미안 빠따 뭘 쳐야 된다고요? 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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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완전 문제된다 무슨술 하는거야 지금 무슨술 하는거야 지금 이거 2020년인데 네 내가 관리할게 포이야 네 너 데드리프트에 대한 어원을 아니? 데드리프트 말씀하시는건가요? 데드리프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마이갓 너 소심 잃었다 진짜 너 어디가서 형들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알겠어? 다시 처음부터 할게 데드리프트라는 것은 데드 데드가 한거야 죽음 죽음 죽을 것 같은 소리를 내야 돼 죽을 것 같은 소리와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야 돼 너 근데 너 웃으면서 하더라 너 주름대기꺼야 그래? 보디빌드가 주름 걱정해 지금? 주름발 론이 봐 주름 이건 바둑 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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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이태오 주름이거든 이게 세 Joy ног이 모지 어때요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애 이게 운동이야 헤 있으니까 한 jaw 표정 제일 중요해요 표정 좀 해 세して DAY 나 끝나 ants ㄱㄱ 좋았어 좋았어 호의야 다시 죽어가지고 여기서 검은 동자가 많이 보인다는데? 예 최대한 흰자가 많이 보이대 예 알겠습니다 형 자세 잡아줘 호의 좀 이지 자세가 엉망됐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제 아kan 저 아kan 저 아kan 저 아kan 맞죠? 이게 바로 deadlift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삐대고 성실해 또 내가 왜 이렇게 엉망돼가지고 나타났냐 마지막 우리 심하신거 마지막 스쿼트 자 자세히 다시 한 번 줄게 와 역시 그렇지 여기 여기 더 더 조여줘야지 승모 승모 그렇지 더 조여주고 형 잔숨 잡아줘 토에 엉망겼단 말이야 오케이 좋았어 다 던착 딱 됐고 항문에 힘주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이거 3개요 풀스쿼트 오케이 오케이 풀스쿼트 이거 좋네 이거 하나 괜찮다 이거 하나 괜찮아 아니 성이가 앞에 두개 보고 내가 사실은 전화번호 지우려고 그랬거든 근데 뭐 마지막에 스쿼트는 괜찮네 이제 스쿼트 마스터 했으니까 넥스트 레벨 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너 스쿼트의 원래 의미를 알아 스쿼트? 왜 스쿼트야? 알려줘 왜 스쿼트야? 런닝 왜 스쿼트인지 알려줘 발은 빨리 해봐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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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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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들이 하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야 예 스쿼트 맨 스쿼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암컷 한번 해보자 암컷은 이 다리를 약간 안으로 틀어야 돼 안쪽 근육 안쪽 근육 안쪽 근육 암컷 한쪽 다리 들고 한쪽 다리 들고 암컷 이게 암컷이에요 브라이 너희 보여줘 예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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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너 다리 왜케 안봐 털랭 established 털랭 професс연 This is your hip here right? 왜케암 właśnie 저렇게하시면은 조만간 연골이 다 사라지실거 같다 암컷이란게 Speaking is hanging 메모 산거 그건 없어요 이 아 오케이 일단 포희야 오늘 형들이랑 같이 운동하니깐 좀 괜찮았어? 해야יר 우리 러닝스티비가 툭포이 굉장히 리스펙트해주고 하기 때문에 툭포이 많이 사랑해줘요 너 유튜브 하지 않아? 아 예예 홍보해 홍보해 아 홍보해 우리 도와줄게요 가요계에 임진모씨가 있듯이 보디빌링 저희 업계에는 이런 훌륭한 선수분도 계시지만 저같이 평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야야야야 임진모 알지? 임진모 툭포이 아주 사랑해주고 러닝스티비가 인증한 선수야 러닝스티비가 인증한 선수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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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튜브 써도 되나요? 지금 오늘 하는거 쓰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러닝스티비는 저 사람들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은 아닌데 오늘부로 연락은 좀 드리기 다시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예 저도 저분들한테 돈을 많이 해놔가지고 예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예 연락 잘 끊으세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아 네 얼마요 혹시? 5만원 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추측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rince 닭은 쿠로우 러닝스티비가 인증한 선수야 또 만드신 강릉 러닝스티비가 인증한 선수요 러닝스티비가 인증한 선수야 러닝스티티가 인증한 선수야 러닝스티티가 인증한 선수야 러닝스티티가 인증한 선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